내년 산림청의 숲 조성 사업에서 전남도가 다시 한 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따냈지만 자치단체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 특히 부실하게 나무를 심어 무리를 빚은 목포시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신안군 증도의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. 핵심 수종은 잎과 꽃이 큰 나무, 태산목. 4헥타르를 조성할 예산으로 계획 면적 2배의 숲을 만든 데다 미세먼지 차단, 경관 등 1석 2조의 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아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.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몇 킬로 심어놨는데 전국에도 이런 길은 없을 것 같아요. 신안군뿐 아니라 도시숲 조성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무한군 광양시 등은 내년 산림청 숲 조성 사업에서도 많은 사업을 따냈습니다. 산림청이 확정한 2023년,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에서 전남은 모두 36.4헥타르 총사업비 360억여 원 규모로 전국 최대 사업을 확보했습니다. 숲 조성을 잘한 자치단체들은 추가 숲 사업을 이어가게 됐지만 올해까지 꾸준히 사업비를 받아왔던 목포시는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. 오감수변공원, 대양산단 등 앞서 부실한 관리 등이 드러난 숲 조성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데 목포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목포는 신청을 했었는데요. 기존의 문제 사업으로 돼서 산림청에서 감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전라남도는 향후 추진되는 모든 숲 조성 사업에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